서울구청장선거 대전광역시시장선거도 이른바 광역단체장선거도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철두철미하게 전산조작에 의해서 바로 만들어진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갖고 결정을 한 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조금 전에 유성구청장선거에서 진동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억울하게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탈락하고 말았는데 유성구에서 대전광역시시장선거에서는 유성구민들은 어떤 여러분들 투표 성향을 보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100%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100%.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장선거에 유성구청 유성구민들이 유성구 구민들이 보인 선거입니다. 좌우대칭에 정확하게 기계적 아름다움입니다. 전산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조작을 무자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쓰게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대전광역시시장선거에 유성구민들이 보인 것이고 오른쪽은 유성구청장선거입니다.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에.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유성구민들이 보인 대전광역시선거에 여러분들 소위 조작되지 않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의 2020년 4.15 총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연 미를 보시게 됩니다. 자연수를 보시게 됩니다. 자연수가 어떻게 분포되는가. 일반 시민들이 던진 개입이 없는 그런 소위 선거데이터는 어떻게 특정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이 바로 오른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는 구청장선거와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도 일률적으로 10% 정도 조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장선거의 유성구 사례입니다. 유성구 사례도 10%를 조작을 했습니다. 10%. 그러니까 쉽게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도 10%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대전의 모든 그런 구청장선거에도 10%를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성구에서는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 2,562표를 이렇게 훔쳐가게 됩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2,562표의 투표죠. 그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49%를 이런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후보가 얻었기 때문에 선관이 발표한 7만 8천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7만표로 한 8천표 차이가 났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번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되었다고 보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뭐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환원해서 진짜 사전특표수를 여러분들 후보별로 구해가지고 그것을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당일 득표수를 더하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나옵니다. 진짜 득표수를 구하게 되니까 8천표 차이가 아니고 2,902표 차이로 바로 국민의힘의 대전광역시 후보인 이장우 후보가 유선구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을 다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잊어버렸네요. 조작을 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련회 자료에는 표가 참 많이 남습니다. 표가 여러분 보시죠. 당일 투표 이게 여기가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그런 공식 데이터고 이것은 우리가 구한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입니다. 이 차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련회에 66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58표가 더 많습니다. 합치게 되면 124표고 무효표 3표를 합치게 되면 127표의 표가 남습니다. 전산 작업을 여러분들 종결하기 위해서 이 플러스 127표를 남겨놓은 상태로는 전산 작업을 완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직책으로 소위 중앙선거관련회 선거 데이터 담당자들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나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127을 처리합니다. 이게 전산 조작이 아주 유력한 여러분들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련회 자료가 발표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후보별로 비교해보게 되면 0.70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민주당의 후보는 허태정 후보는 유성구에서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70장을 득표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4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표를 넣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장우 대전광역시 후보는 중앙선거관련회 발표된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청장 선거가 여기가 지금 어디죠 구청장 선거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입니다. 중구청장 같은 경우도 이런 데 수치를 보시게 되면 위에 얼마가 남습니까 마이너스 47이 남습니다. 표가 남는 겁니다. 개수 조정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개수 조정이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서도 47표의 표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교정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여러분들 한 군데만 더 보고 가시죠. 동구청장입니다. 동구청장 강의도 표가 남습니다. 표가 남아가지고 보시게 되면 동구청장도 표가 남은 45표를 떨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45랑 개수 조정을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전광역시장 선거 대전구청장 선거 다섯 군데 모두 다 뭐죠. 낙선시켜야 될 후보자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이름들 동별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모든 걸 다 훔친 겁니다. 모든 걸 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모든 것을. 어마어마한 일이죠. 결론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17개 도 및 광역시 시장 선거 모두 전산조작에 의해서 만들인 사전투표수를 갖고 당락을 판단했다.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작한 겁니다. 제조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일이 바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났고 그것은 꼭 같은 방식이 바로 5년 전인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시고 그 과정에는 소위 특정정당의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특정정당의 수뇌부들 그리고 특정정당과 깊은 관련이 있는 중앙선거관련의 전산담당자들 그리고 지역의 선관위의 사무국장들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